야 도건우, 니가 여긴 왜 왔어? 제가 말씀드린 저격수가 도건우 회장입니다 자네가 날 돕겠단 말인가? 도움이 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강기탄 제거할 계획은 다 세웠습니다 아버지, 이 사람들 도움 필요 없어요 지금 저를 홀대하시면 강기탄뿐만 아니라 저와 도건우 회장까지 적으로 돌리시게 될 겁니다 지금 아버지 협박하는 거야? 그래서 강기탄을 어떻게 제거를 할 거냐 오늘 니 도움이 컸다, 건우야 대통령이 되실지도 모른데 미리 잘 보여야죠 그룹 총수가 되더니 현실을 아주 잘 보는구나 근데 도도호텔을 흔들겠다고? 도도호텔을 지주회사로 바꿔서 도도그룹을 먹겠다는 게 강기탄의 계획입니다 호텔 면세점에 폭탄을 떨어뜨린다면 선거에 신경 쓸 여력이 없을 겁니다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해, 나도 도울 테니까 강기탄 제거하시고 나면 진짜로 변일제까지 손보실 겁니까? 이미 변일제 제거할 계획은 다 세워뒀어 양동이 지금 어디인지 알아봐 네, 회장님 593 lic 794 seems to be a hit by od